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쟤고 있습니다. 항아리, 갈비, 갈비살입니다. 장건만에 긁힌 타임 여기 점순이 igual집니다. 저의 자 다 못했어. 1개월드 더워졌는데 엑스트라 몰테이크 바라봉 살랑살랑 등은 뜨끈뜨끈 뛰는 문장님의 노래소리에 감미롭고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.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이 기회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니 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아 엉덩이가 뜨거워 엉덩이 방에서 앉으세요 온 돌방에서 엉덩이가 찍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깔아 안전이 나뉘면 너무 뜨거워서요 궁뎅이가 타 엉덩이가 타 불이 꺼졌는데도 긴 머리에 짧은 치마 긴 머리에 짧은 치마 긴 머리에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알아야 할까 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 토요일 밤 토요일 밤 나 그대를 만나리 나 그대를 만나리 토요일 밤 도요일 밤 토요일 밤 나 그대를 만나리 나 그대,... eter 세상에서 제일大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믿음직한 그 일을 보면 무슨 말을 알아야 할까 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라 난 이게 발도 뜨거워서 이렇게 해야 돼 나 너무 잘 됐어 제가 너무너무 고래를 잘 만들었네요 진짜 잘 안돼 제 모자 살려주세요 나 모자 필요해 하하하하